오늘은 EQ900 38 LPG 개조가 되어 있네요 LPG 개조가 되어 있어 작업하기가 조금 그렇게 되어 있어 벨트 교환차 오셨네요 LPG 차량들은 부동이 엄청 중요하죠 부동이 하고 워터 펌프 하고 그런 것들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니까 텐션 배아리는 막 기름 새가 마테이 가쁘네요 그죠? 이렇게 한번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새 부품들입니다 absorb 한 제가 넣어드리려고 those 사장님 님의 구두 물을 끓여서 아이콘다 물을 끓여서 물을 끓여서 예약에 넣어서 물을 끓여서 물을 끓여서 물을 끓여서 랩은 물을 끓여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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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트에 실리콘이 묻어서 제거하고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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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